안녕하세요 헤바스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더빙으로 요거를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 과연 이 목소리는 어떤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놈이에요. 탁 터치하면 불 들어오죠. 불도 이쁘게 들어오는 이 마이크 요거. 이게 얼마냐? 단돈 14,000원. 미쳤죠? 14,000원 짜리 마이크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후반부에 제가 쓰던 지금까지 유튜브 하면서 쓰던 여러가지 마이크들과 소리 비교해 드릴 텐데요. 와 이거는 진짜 미친 가성비 뿐만 아니라 진짜 깨끗한 음질에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전기 잡음, 시익 소리 나는 거 그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 미쳤어요.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보통 좀 유튜브 좀 한 다음은 다 이 제품 이거 슈워 MV7 요거 쓰더라고요. 이게 좀 비싸지. 40만원대 정도 하나. 저도 사실 이번에 요거 하나 지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혹시나 하고 알일을 서핑하던 중에 이렇게 14,000원 차례 마이크가 툭 튀어나오는데 당연히 장난감스럽겠지 했는데 상품평이 외국 애들이 너무 좋게 써놓은 거야.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제품으로는 이것도 유명한데 피파인.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본 건 또 이거의 짝퉁입니다. 얘는 3만원인데 제꺼는 14,000원이에요. 14,000원. 게다가 5일 배송, 무료 배송. 와 이게 가능한가요? 5일 배송이면 보통 우리나라 와서도 CJ 택배 같은 걸로 오던데 이게 가격이 됩니까? 그러면 택배비 빼고 나면은 만원도 안 한다는 소리인데. 이 제품을 이렇게 누르면 은은하게 RGB 조명이 들어와요. 계속 바뀌죠. 그래서 진짜 소리가 들어오면 그냥 조명기구로 쓰려고 하나 사봤습니다. 와 진짜 5일 배송 4일만에 왔네요. 8월 1일날 샀으니까. 짜잔 이게 와서 뜯어봅니다. 당연히 알리에서 오는 저가 상품들은 박스가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박스 다 찍혀가지고 옵니다. 상관없잖아요. 14,000원짜리 딱 보니까 설명서 있는데 뭐 별거 없어요. 설명서 그냥 USB 꽂으면 되지. 우와 무게가 무게가 정말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오나 하긴 뭐 무게로 소리 내는 건 아니니까. 여기 보면 팝필터라고 있죠. 팝필터 얘를 앞에 또 꽂게 돼 있어요. 그나마 이것도 되게 허접해요. 팝필터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허접하고 저게 그냥 딱 끼우게 돼 있는데 끼우다가 부러워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거 아 근데 아이고 잘 잡고 꽉 눌러 보면 드러는 갑니다. 전반적으로 겉모양은 되게 허접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벼워요. 그나마 이 팝필터 부분 이 부분은 쓰댄같이 쇠로 돼 있네요. 밑에는 플라스틱이고 저 이 음세가 부러질까 봐 좀 불안은 합니다만 이게 가벼워서 어디 여행가 같은데 가지고 가가지고 녹음하기에는 진짜 편하겠어요. 무게 거의 뭐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 무게가 다음에 이 스탠드 아 이 스탠드는 쇠로 돼 있어요. 얘는 무게가 좀 든든합니다. 좀 묵직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잘 지탱하고 서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워낙에 가벼우니까 이 스탠드는 또 오히려 마음에 듭니다. 이 스탠드를 딴 데다가 써먹어도 될 것 같아요. 밑부분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 밑부분에 이 볼륨 조절 노브가 있어요. 이 볼륨 조절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게 있으면 보통 다른 디지털 마이크들은요. 이 볼륨이 마이크 볼륨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듣는 다이렉트 모니터링 그러니까 헤드폰 볼륨인데 이 마이크도 있죠. 요즘에 이런 건 있는데 신기하게 얘는 이 밑에 돌아가는 이 노브 자체가 이 볼륨이 그냥 마이크의 세기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라 하죠. 그 다음에 위에 터치식이에요. 이거 터치 살짝 하면은 마이크가 꺼지고 켜지고 하는데 이거 이슈가 뭐냐면 밑에 상품평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꾹 눌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저는 뽑기 운이 좋았는데 터치 너무 잘 되는데요. 이게 살짝 갖다 대면 꺼지고 살짝 갖다 대면 켜지고 아무 문제 없이 아주 그냥 터치 잘 먹습니다. 잘 됩니다. 지가 뭐라고 또 이 쇽 마운트도 있습니다. 또 비싼 마이크에 달려있는 쇼크 마운트 진동을 방지하는 거죠. 진동할 때 잡음 없으라고 하는데 성능 좋아요. 탱글탱글합니다. 자 이제 컴퓨터에 한번 연결해 보는데 저는 맥을 쓰고 파이널컷 프로로 원래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빙도 바로 그냥 녹음을 하는데요. 이제 USB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꽂아 보겠습니다. 꽂으면 근데 스위치를 안 켜도 일단은 한번 꽂을 때는 바로 전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추후에 껐다 켜다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요. 꺼졌다가 다시 켤 수도 있습니다. USB 마이크 그러니까 디지털 마이크는 일단은 USB를 연결하고 저기에서 마이크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이름이 보니까 그냥 USB 오디오라고 써있네요. USB 오디오에서 모노 채널 선택하면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죠. 이 밑에 보시면 개인 조절하는 게 아날로그로 또 돼 있죠. 원래는 저 보이는 인풋 게인이라는 걸 움직여서 볼륨을 조절해서 녹음하면 되는데 얘는 또 밑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볼륨을 잘 만져야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볼륨이 두 개인 거잖아요. 밑에 보이는 이걸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안에서 저 디지털 레벨을 움직여 가지고 소리를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목소리에 딱 맞는 볼륨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두 가지가 이거 조합되는 거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치해봐야 좋은 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다 해보고 있습니다. 테스트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음향 쪽을 좀 알아서 이런 거 좀 잘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지금 테스트합니다. 제일 좋은 소리 적절한 지점을 찾았어요. 여기에 지금 한 0부터 100까지라면 제가 한 60%쯤 돌아갔을 때 소리가 좋아서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놨습니다.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거를 앞으로 여기다 계속 맞추고 쓰려니까 이제 여기다 표식을 좀 해놓으면 되겠죠. 청테이프같이 색깔 있는 테이프를 저처럼 잘라가지고요. 표시를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저 지점에다 맞춰놓고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작은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밑에 볼륨 노브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돌아가는 아랫부분에다가 저렇게 아무데나 표시해 주시고요. 자기 좋은데 붙이면 되겠죠. 저렇게 딱 붙여주시고요. 하나 더 잘라가지고 좀 조그맣게 자르는 게 보기 좋겠죠. 하나 더 잘라가지고요. 저 윗부분에 붙이는데 아래에 눈금이랑 딱 맞게 아무데나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까 고정해놨던 스카치 테이프 이제 딱 뜯어내면 이렇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이 두 개가 딱 맞닿는 부분이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죠. 이제 저기다가 대고 녹음하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원래 쓰던 제가 쓰던 마이크들과 음질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게 제가 초창기 때 쓰던 건데 오디오 테크니카 거예요. 얘는 중저음이 되게 풍부하게 잘 들려서 목소리가 참 잘 들리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는 게 팝핑음이라고 하죠. 이 파열음을 발음하면 얘가 퍽퍽하고 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로데 보이시는 이 로데 NT 미니 USB 얘를 요즘에 쓰는데 얘는 파열음은 전혀 안 튑니다. 이렇게 스탠드가 자석으로 뗐다 붙었다 하는데 이쁘죠. 이쁘다고 소리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 너무 낮아 그러고 이거는 못 쓰고 빼가지고 다른 스탠드를 연결해서 높여서 써야 좋은 소리가 납니다. 얘는 내부에 팝필터가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파열음은 안 튀는데 하나 문제가 얘는 소리가 되게 좀 가벼운 느낌이 나요. 파열음은 안 튀어서 좋은데 소리가 가벼워서 제가 목소리가 안 그래도 하이톤인데 너무 하이로 들려요. 그래서 4번 요 14,000원짜리 일단 제가 계속 앞으로 쓸 것 같은 소리가 나긴 납니다. 파열음도 좀 없고요. 소리도 가볍지도 않아요. 테스트하기 전에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는 건 테스트하는 김에 이거 갖고 있던 건데 AKG의 C1000S 컨덴서 마이크 이거는 조금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거죠. 슈어, SM58 이거는 뭐 가수들한테는 뭐 이거 뭐 공연할 때 무조건 이거 많이 썼었죠. 옛날에 이거 두 개도 있어서 집에 테스트를 해드리는데 얘네들은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얘네들은 그냥은 컴퓨터에 연결을 못하고요. 이렇게 또 묵직하게 생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저 두 개는 소리가 납니다. 컴퓨터에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행 갖고 다니기에는 이거 무리가 있죠. 제가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 거는 적당히 녹음만 된다면 가볍고 휴대성이 좋아가지고 언제든지 들고 여행을 떠나서 펜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각 마이크의 음질을 비교해 보고 제가 집에 있는 것 중에 앞으로 베스트를 하나 뽑아서 많이 가지고 여행을 다닐 생각이에요. 스튜디오가 아니고 방구석에서 녹음하다 보니 당연히 저렇게 지금 더우니까 에어컨도 틀어져서 소리가 나고 있고요. 오래된 제 맥북 프로도 팬소리 장난 아니게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녹음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오디오 테크니카 거 먼저 테스트를 해봅니다. 대세가 끝나면 한 2초 정도 현장 소음도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바스입니다. 오늘은 푸팟퐁커리가 먹고 싶어요. 푸팟퐁커리는 파열음을 테스트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이 마이크 음질은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크는 푸팟퐁이 엄청 튀죠. 그래서 이 스펀지 있잖아요. 파필터 대용으로 이 스펀지를 한번 넣고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이러면 조금 감세가 되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바스입니다. 오늘은 푸팟퐁커리가 먹고 싶어요. 푸팟퐁커리는 파열음을 테스트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이 마이크 음질은 어떤가요? 그래도 팟퐁음이 많이 들리죠. 그 다음은 로데꺼 하는데 로데 얘는 낮아가지고 높여가지고 똑같은 높이에서 녹음을 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이소. 안녕하세요. 해바스입니다. 오늘은 푸팟퐁커리가 먹고 싶어요. 푸팟퐁커리는 파열음을 테스트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이 마이크 음질은 어떤가요? 이 마이크는 솔직히 크게 나무랄 때는 없는데 팟핑음도 안 들리고 근데 제가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음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 대망의 오늘의 주인공이죠. 주인공 짜잔. 이 14,000원짜리 USB-RGB 마이크 근데 얘도 설명서에 보니까 지 모델명이 있더라고요. ME6S예요. ME6S. 지 이름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 켜놓고 이제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해바스입니다. 오늘은 푸팟퐁커리가 먹고 싶어요. 푸팟퐁커리는 파열음을 테스트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이 마이크 음질은 어떤가요? 이거 푸팟퐁커리가 안 튀네요. 상당히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푸팟퐁커리 푸팟퐁커리 와 이거 진짜 음질 괜찮은데요. 자 이제 묵직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하는 옛날 방식이죠.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거 AKG C1000S 이거 원래 많이 쓰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해바스입니다. 오늘은 푸팟퐁커리가 먹고 싶어요. 푸팟퐁커리는 파열음을 테스트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이 마이크 음질은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음색이 당연히 얘가 제일 좋은데요. 얘도 문제가 너무 파열음이 심하게 들려요. 그래서 얘도 스폰지 끼우고 다시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해바스입니다. 오늘은 푸팟퐁커리가 먹고 싶어요. 푸팟퐁커리는 파열음을 테스트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이 마이크 음질은 어떤가요? 다음은 노래방의 꽃이죠. 슈어 SM58. 이거는 뭐 무난하게 날 거예요. 아마 소리가. 안녕하세요. 해바스입니다. 오늘은 푸팟퐁커리가 먹고 싶어요. 푸팟퐁커리는 파열음을 테스트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이 마이크 음질은 어떤가요? 음색은 좋아한데 얘도 풍에서 팍 튀어버리네요. 그래서 얘도 스폰지 끼고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해바스입니다. 오늘은 푸팟퐁커리가 먹고 싶어요. 푸팟퐁커리는 파열음을 테스트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이 마이크 음질은 어떤가요? 자, 이제 종합적으로 빨리 들려드리면요. 안녕하세요. 해바스입니다. 오늘은 푸팟퐁커리가 먹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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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이 AKG C1000S랑 이번에 산 이 14,000원짜리 단돈 14,000원짜리 USB RGB 마이크 그래, 지 이름은 ME6S ME6S 얘 마음에 듭니다 진짜로 저는 마음에 들어요 14,000원에 이런 소리를 내는 거 없습니다 난 진짜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 사둘 생각이에요 당분간은 이 마이크로 더빙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